여러분 오늘 제가 와플을 만들어볼거에요 와플의 재료는요 아주 간단해요 핫케이크젓과 계란 우유만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볼게요 볼에 넣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열심히 들은 후 오이 오버리시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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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못끼도 돼? 단죽이 완성됐습니다 단죽은 너무 문제로 해주던 게 흐를 정도로 가열이 다 됐어요 돈을 다 됐습니다 뜨거운 것 같고요 손을 풀어주세요 손을 풀어주세요 손을 풀어주세요 손을 풀어주세요 앞에서 도와주신 분들만에 앞에서 앞에서 대포할 바위를 제거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많이 있으면 눈을 주시고 시켜줘요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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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용 감사합니다.